911에서 20번 갑니다. 우리는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Between A and B. 이건데 end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서로 다른 측면들 사이에 aspect는 위에 있는 side 대신 쓰인 거 알겠죠. 912번.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다면 disbalancing act, 이 균형을 맞추는 행동을 이걸로 볼 수 있다면 여기 각각의 as, as가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as는 이거예요. 이 구문. c, a, as, b. a를 b로 보다 여기다. 만약 우리가 이 균형을 잡는 행동을 경험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렇죠? 어떤 경험이냐. 자연스러운 경험이에요. 이거 앞에 해도 당연히 명사 다음에 형용사 ing, pp, 그 다음 전명구 나오면 99.5화 상대이다, 관계대명사, 축격화, 비동사. that is as natural.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연스러운 경험이에요. 뭐만큼? 밤만큼. 어떤 밤이냐면 following day. 낮, 다음에, 밤만큼. 그렇죠? following이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전치사가 적절하죠. 낮, following, 다음에, 밤만큼. as, one급, as에서 첫 번째 as에서 어떻게 해요? 없죠? 두 번째 as는 뭐뭐처럼 뭐만큼. 되죠? 균형을 맞춘 행동을 낮 뒤에 오는 밤만큼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뭐를? 더 많은 만족함을. 뭐보다? 이거 하는 경우에 보다. 경우보다. 이건데요. if가 가장 우리가 모두 중일 때 배웠던 뜻은 만약 뭐뭐라면 이거죠. if의 확장된 표현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weather랑 같은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때는 꼭 타동사 뒤에만 나올 때 이터소스예요. 타동사 뒤에 나올 때. 아시죠? 그 다음, 앞에 가져와 it이 있으면 또 이 의미로 쓰이는 게 가능해요. 뭐뭐인지 아닌지. 굳이 이거 문법적으로 구분 안 해도 돼요. 두 번째가 if 앞에 even이 생략된 경우. 비록 머물지라도. even을 그냥 생략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뭐하는 경우에. 이것처럼. 그렇죠? 뭐뭐하는 경우를 할 때. 만약 뭐뭐라면 보다. 우리가 노력할 때 보다. 노력하는 경우보다. 뭐하기 위해서? 가장하기 위해서. pretend가 뭐뭐인 척하다죠. 보통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가정하다 아니라 가장하다가요. 가장하는 건 꾸미는 거죠. 뭐뭐인 척하는 거죠. 가장하다. 우리가 가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보다. 뭘 가장하냐면. pretend to가 보통 나오는데. 대신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밤이 will never come.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척을. 그런 가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거 문맥적인 해석은. 밤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 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보다. 아셨죠? 913번. 삶은 가지고 있다. 폭풍들을. 그런데 폭풍들은 항상 패스. 지나간다. 장난하네요. 너무 쉽네. 914번. just as 또 나왔네요. just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비유가 나오는 거죠. just as a. so b. 됐죠? 마치. there has never been a day. there is, there are가 있다죠. there is pp니까. 다시. there is나 there are가 있다인데. 있다고요. 그냥. have pp인데. 뒤에 a day가 단수예요. 그래서 have가 아니라 해지가 된 거고. 뒤에가 복수가 나오면. there is, there are 뒤에는 얘가 주어져. a. 뒤에 주어가 나오는데. 얘가 복수면 there are have가 될 거고. 단수니까 해지가 된 거죠. 그런데 there is는 있다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have pp랑 합친 거예요. 그래서 b 동사를 pp로 바꿔서 there are has been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개 합쳐서. 됐죠? 그러니까 there is는 있다인데. there is been이니까 있어 왔다. 이거죠? 그런데 never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 뭐예요? 경험이죠. 있어 온 적이 없다. 됐죠? there is, there are가 뭐라고요? 있다. there is been 있어 왔다. 이건 기본인데요. never가 있으니까 있었던 적이 없다. 뭐가? 날이. 어떤 낮. 낮이에요. 낮. 날이 아니라 낮. 어떤 낮이냐면. didn't give way. 길을 터주지 않았던. 밤에다가. 그러니까 give way to가 뭐뭐에게 양보하다 굴복하다 뭐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뭐의 못 이기다. 뭐뭐의 굴복하다. 이런 뜻. 왜? 길을 터주니까요. 지나가 이렇게. 나보다 강한 사람은 길을 쳐줘야죠.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보통 길을 안 터주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다가 길을 터주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처럼. 없어왔던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폭풍은 어떤 폭풍이냐면. 영원히 지속되었던. 스톰이 누구랑 병렬구조겠어요. 당연히. a day랑 병렬구조예요. 그러니까 there is never been. 없었. 있었던 적이 없다. 됐죠? there is there랑 있다. there is been. 있어 왔다. never가 있으니까 있었던 적이 없다.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처럼 폭풍이. 어떤 폭풍? 영원히 지속되었던. 됐죠? 어둠이든 폭풍이든 영원한 건 없죠. 계속 밸런스하면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앞뒤로 움직인다. 추에서. 인생이라는 추에서. 시계추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인생이라는 시계추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 흥망성세가 있다. 낮과 밤. 좋은 것과 나쁜 것. 기타 등등. 그러니까 지금 어떤 코로나 때문에 아주 우리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좋은 때가 온다. 이런 겁니다. 해석에 주의하는 접속사가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이겠는데요. 해석공식 참고하면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합관계 대명사절. 됐죠? 여기 패턴이랑 whoever, whatever, whichever 다음에 명사, 초동사라든가 패턴 정확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고하면 됩니다. whatever reading method is employed. whatever 다음에 reading method을 꾸며주는 거고 뒤에 명사가 왔어요. whatever 다음 형사는 여기 없거든요. whatever 다음에 명사, 그 다음 동사. 됐죠? 이거는 복합관계 대명사로 해석해야 되고 복합관계 부사. whatever 다음에 명사, 그 다음 동사. 어떤 a가 동사하더라도 이건데 복합관계 대명사랑 복합관계 부사랑 어떻게 구분하냐? 얘가 부사 역할이면 복합관계 부사예요. 근데 얘가 주어 역할이면 그러니까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으면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위에 나온 아까 복합관계 대명사 나온 대로 자꾸 복합자들이 헷갈리네. 복합관계 부사의 대명사는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그게 아니라 부사 역할 그러면 얘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는 노메로 왓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이때 복합관계 대명사는 anyon-that이나 anything-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서 방법이 이용되든지 간에 이용되더라도 실제 삶의 독서 어떤 material 자료가 최고의 방법이다. way는 material 대신 쓰인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료 최고의 자료이다. 너의 독서 스킬을 향상시킬 최고의 자료이다. 어떤 말일까요? 독서 방법이 독해 방법이 어떤 게 쓰이든지 간에 실생활 실생활의 읽기 자료니까 신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이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독해 책 따로 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읽기 기술을 독해 기술을 향상시키는 다음 이것도 영어 문법의 한계인데요. 비코즈가 접속사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부사절이에요. 누구한테 묻더라도 부사절인데 이게 주어 역할을 그냥 했어요. 주어 역할을 했죠? 얘가 뒤에 더지나 미니 동사고 언제 그렇게 되냐면 앞에 저스트 비코즈가 저스트가 있을 때 단지 뭐뭐라는 이유 이렇게 돼요. 단지 뭐뭐라는 이유 단지 니가 똑똑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주어저리 있으니까요. 다시 할게요. 비코즈가 저스트에 생략됩니다. 이것도 뭐뭐라는 뭐뭐라기 때문에 원인의 부사절이에요. 그런데 얘가 주어로 쓰일 경우가 있어요. 변칙적으로 그렇죠? 변칙적입니다. 정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스트 비코즈는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이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가 똑똑하거나 have는 아랑병려구조죠. 커다란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의미하지는 않는다. 뭐를 that 생각되어 있죠. 종속 접속사 니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똑똑하다고 해서 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아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이거 A라고 할게요. 당연히 about is 있으니까 A에 관한 것이다. A가 뭐가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뭐를? 우리의 지능과 지식을 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윗문장의 주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왼쪽에 명사 나오는 것 세 가지 패턴 해소공식 참고하세요. 투부정사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것 두 번째는 목적 몸화기 위해서 세 번째는 변칙적으로 결과영법 앞에가 먼저 일어나는 것 투가 투 뒤에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 투를 갖다가 그냥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신용인데요. 하울을 두 단어로 바꾸면 더웨이죠. 세 단어는 더웨이 됐 네 단어는 더웨이 인 위치 또는 바위 위치 917번 여기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게 넣어도 돼도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간단히 할게요. as 왼쪽에 형용사 부사 명사가 나오고 as 뒤에 주어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얘가 올도구요. 얘가 앞으로 뒤로 가면 돼요. although we are freedom loving 비록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지만 됐죠. 우리는 명심 잠깐만요.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속박이나 구속이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에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자유를 좋아하지만 법을 지켜야 되죠. 격리되어야 되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keeping mind 명심해야 됩니다. 뭐를 자유와 함께 온다라는 것을 뭐가 책임감이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됐 다음에 주호 동사가 나오는데요. 주호가 누구예요? Responsibility인 거 알겠죠. 이거 해석 공식에 도치된 주호에 보면 전명구나 부사고 도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컴 다음에 S가 왜 붙었을까요? Responsibility가 단수니까. 됐죠? 자유와 함께 온다. 뭐가 자유가 책임이 됐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리스트는 뒤에 For fear 가 나와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리스트는 두 가지입니다. 주호가 동사하지 않도록 있어요. 주호가 동사하지 않도록 두 번째가 주호가 동사할 까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호가 동사하지 않도록 일 때는 Should 가 있어요. 또 근데 생략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주호가 동사할 까봐 했을 까봐 이거일 땐 당연히 Should 안 들어가죠. 딴 게 들어가죠. What we hold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여기 What 은 덧댕 대신 덧댕 위치로 바뀌죠. 왜? 뭐뭐하는 것이로 해석되니까 우리가 매우 Dearly Dearly 아주 끊임없이 애정으로 이건데 우리가 애정으로 잡고 있는 것이 Should vanish 사라지지 않도록 됐죠? 다시 리스트 뭐라고요? 뭐뭐하지 않도록 또는 뭐뭐할 까봐 다음 해양돼있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때 As 왼쪽에 형용사 부사 나올때는 여기 As 왼쪽에 As 가 있어도 됩니다. 명사 나올때는 말고요. 일꾼들은 어떤 근로자들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주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Reluctant 가 꺼려하는 빌 Reluctant 투 니까 뭐뭐하는 것을 꺼려하다. 근데 그 Ask 내가 제가 왜 요청 하더라 했어요? Ask 뒤에 To For That 뭐라고요? To For That이 나오면 무조건 요청하다 하면 돼요. 그거 아니면 대개 묻다구요. 그 다음 왜 이게 투부정사가 투가 빠지면 안할까요? Ask 일반 농사니까 일꾼들은 근로자들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고용주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뭐해달라고? Working Condition을 개선해달라고 For Fear 두려움 때문에 이거는 구문적으로 외울 필요 딱히 없어요. 왜냐면 두려움이 추상명사잖아요. 대신 동격접속사로 해석하면 돼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 They should be ignored. 이 Should 는 Would 로 바뀔 수 있습니다. Should 는 그냥 추측의 의미죠. 해석공식의 조동사 찾아보세요. 그들이 무시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 승진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진에서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나이 50대, 60대인데 과장이나 대리 나가라는 얘기죠. Or even Fire 또는 해고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Ignored랑 Fired랑 병렬구조죠. There's no one. 아무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후회선행사는 당연히 사회가 아니라 원이겠죠. 어떤 아무도 없어요? Who is Ethnocentric. 민족 중심적이 아닌. 그러니까 Ethnocentric은 우리 한국이랑 일본 누구 응원해요? 당연히 한국 응원하죠. 한국이 더 착하고 이거 얘기하는. ETHN이 민족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thnic, Ethnical, Ethnicity 단어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족 중심적이 아닌 아무도 없다. 어느 정도로 그쵸? To 여기 썸자리에 To a great degree 큰 정도로 To some degree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Degree 정도고 여기서 어느 정도로 아무리 진보주의적이거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나 그녀가 자 이거 해석이 좀 어색한데요. However 빼고 리버럴부터 오픈마인디디를 might be 뒤에 넣고 해석하면 그나 그녀는 might be liber 진보주의적이고 마음이 열려있을 것이다. 이건데 However 뒤에 나오니까 아무리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된거에요. 이 문장에 생략되는 단어는 요게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However 다음에 형사나 부산하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때 Maybe나 Might be 보통 이걸 생략을 합니다. 두번째 더비 더비 이 구문에서 비동사 보통 동사 생략합니다. Wherever you go 어딜 네가 가더라도 Whoever your ancestors wer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our ancestors were A 너희 조상들은 were A A였다는데 A를 빼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였다 Whoever 너희 조상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해석 공식 나옵니다. 너희 스쿨이나 대학교 어떤 대학교나 학교에 네가 어텐디드 다녔더라도 다녔던지 또는 Whoever helps you 누가 너를 도왔더라도 도왔던지 Whoever 당연히 주격이죠. 왜? 뒤에 동사 나오니까 최고의 기회가 있다. 어디에? 너 자신 안에 있다. 뭐가 됐든 뭐가 될 건 뭐가 될 건 최고의 기회는 너 자신 안에 있으니까 딴 사람을 태어내려 너 자신의 장점 단점을 잘 찾아봐라. 이거 얘기한 거고요. 비동사담의 장소 전면구 나오니까 당연히 있다가 된 거죠. 됐죠? 여기 Wherever든 Whoever든 여러가지 나오는데 해석공식 여기 참고하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